네, 먼저 NLCS 제주에 합류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하의 자녀들이 어떤 일정을 진행하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을 하게 될지 또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 생활을 하게 될지 맛보기 체험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NLCS 제주의 학부모님들로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소속감을 갖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저는 케이트 소머빌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케이트 소머빌이고요. 7학년부터 11학년 학생들의 학생 생활 지도 전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은요. 학년부장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와는 다소 다른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잘 서포트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네, 우리 학교 정식 등교일은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입생들이 학교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교실의 위치를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늘 학생들을 미리 하루 전날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은요. 학년부장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학년부장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소속된 학년이 어느 위치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학생들에게 인쇄된 시간표를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도 학생들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로그인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점검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의 빅 에이트라는 학생들과 그리고 또 해당 학년의 다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학교 스쿨 투어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NLC 제주가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 일정을 통해서 목요일날 학생들이 정식 등교를 하게 되면 바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빌딩으로 이동을 해야 할지 충분히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도움이 제공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오전 시간에는요. 매일 오전 시간마다 학생들이 그런 학급처럼 그런 튜터 시간을 가지는데요. 등교 첫날이기 때문에 좀 더 평소보다 길어진 튜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튜터 그룹 속에 속한 다른 학생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튜터 그룹 속에 또 다른 신입생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튜터 시간은 아마 좀 더 소규모의 그룹으로 학생들이 학생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또한 튜터 시간에 학생들의 랩탑을 잘 준비해왔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메일 계정 또한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튜터 시간이 마치고 나면 이제 1교시부터 학생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 시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목요일부터 또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 연락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어느 곳에 연락을 하셔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학처와 연락을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제 목요일부터는요. 학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 문의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어떤 출석 문제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시니어 스쿨 행정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만 학생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트위터 선생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님을 직접 뵙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영상이 학부모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른 실내 학부모님께 이메일 드리면서 학부모님께서 숙지하셔야 될 그런 모든 도큐멘테이션, 그런 서류를 보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시스템에 어떻게 로그인을 하는지 그런 영상이 담긴 설명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각 학년별로 그런 교과목에 관련된 그런 인포메이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8월 27일 날 시작하는 7학년 인포메이션 세션이 있습니다. 네, 인포메이션 세션 때 학교 학년별로 교과 과정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성적표 발송에 관련해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부터 시작, 이제 NLCS 제주에 합류하는 우리 모든 신입생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학교에 꼭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NLCS 제주에 합류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